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 나오자마자 내 앞에 친구 바로 있잖아. 눈물 안 보이려고 리신인줄 제가 그 당시에 1.4 수능을 완전히 떡망했죠. 떡망한 게 어떤 수준이냐면 1.4 수능 자체를 완전히 날렸어요. 저희 경우부장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좀 말이 격했어요. 충정도 선생님이신데 말이 좀 격해서 국어가 3등급이 하면 난독증이다. 우리 반 35명, 37명 패스했을 때 그 중에 20명 놓고 있었고 17명은 우스미 코리안 조커였어. 그건 무슨 말일까? 20명은 1등급이야. 20명은 김동욱이야. 20명은 유대종이거든요. 근데 17명은 뭐야? 미미미누야. 국어에서 화장문에서 막히는 그런 폴스랄까? 선생님 자체가 워낙 격한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세드였어요. 1.4 수능 끝나고 나서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는 쓸 생각도 안 했어요. 제가 4.13.23이었으니까 그때 상담 때 제가 방학 때 엄청 추웠거든요. 외대부고에 여러분들 지금은 천막이 닫혀져 있어요. 완전히 눈하고 비 다 가려, 지금. 우산이 필요 없는 학교랄까? 그런 거를 이제 코엑스에서 홍보를 하겠죠, 여러분들. 맛있는 급식, 교복 인 더 빌딩, 눈비가 와도 다닐 수 있는 거의 심즈야. 그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러 갔어요. 완전 눈 이렇게 맞으면서 어머니 밖에서 기다리고 들어가니까 이제 김동욱 선생님이 미미누야, 와봐. 왔어. 그분이 이제 충정도 분이시긴 한데 좀 말이 빨랐어요. 어, 왔어? 어. 그래. 왔어? 어. 그래.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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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둘이 25초간 말이 없어. 음... 그 클릭 소리. 여러분들 그 배치표 낼 때 클릭 소리 아세요? 자, 이거. 이게 뭐냐? 자, 여러분들 상담할 때, 정시 상담할 때 감성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스크롤이 뭔 줄 알아? 일단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내려가. 서울대! 뿌웅! 서강대! 뿌웅! 이러면서 근데 스크롤의 움직임 자체가. 야, 검지가 얘들아. 이 선생님 배드민턴을 해서 제 검지 손가락이 길어졌나? 이게 거의 정찬성이야. 굉장히 빨리 내려가. 그러니까 왜 내려왔냐면 나에 갈 수 있는... 에? 아? 아? 이렇게 들어와서. 버스 타야 될 것 같아. 이제 학교 가려고 버스 타니까. 국어가 4등급이니까 야, 갈대학이 없어. 계속 내려가, 스크롤 박을. 이거 세 번에 이거 한 번이거든요. 이건 뭔 줄 알아? 이거 한 번 하고 다시 스크롤 바로 가. 왜 그러냐? 이거 한 번 클릭하고. 음, 안 돼? 확인할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대학 어차피 못 가니까 빨리 내려가. 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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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러니까 이건 빠르고 스크롤은 오래. 이런 감성이거든? 그래서 그 손동작을 제가 관찰했죠. 모니터를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학교가 멀어지는 그 감성을 제가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쭉 떨어져요. 음... 민우야. 어, 민우야. 너 그... 뭐예요? 너 뭐, 뭐 하고 싶다 했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저 뭐 법조인. 법조인. 그니까 뭐 그때는 정치인이 꿈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뭐 BJ로 빵댕이 흔들 줄 내가 뭐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뭐 빵댕이 흔들려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법조인이 되겠다. 뭐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유세잖아. 어, 그냥... 음... 법조인 되고 싶어요. 그니까 법조인. 변호사도 아니고 법조인. 약간 뭉뚱그려서 하니까.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근데 법조인... 하... 법조인은요. 지금... 지금 로스쿨이... 지금 저... 사법고시가 없어. 알지? 어? 사법고시... 어, 내 기사론 보고 이제 거의 다 없어졌다 봐야죠. 동국대가 거의 마지막이요. 어? 동국대 가능한가? 동국대야 하니까? 아니... 동국대는 못 가지. 동국대는 어떻게 가요? 이성적으로. 어이구... 동국대는 어떻게 가, 동국대는... 아, 그럼 못 가는 거네. 그러니까 갈 수가 없지, 당연히. 아, 얼마나 높아. 동국대가 얼마나 좋은 학교. 그러니까 못 가지. 갈 수가 없죠. 4.13? 택도 없죠. 음... 뭐 어떻게 재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상체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했는데 수시 상담할 때 한 명씩 들어가자. 자, 저기 2번, 2번 민영이 불러와. 어, 3번 지선이 불러와. 학생들이 나오면 계속 울고 있어. 3번 울고. 4번 울음보 참다가 결국 책상 앞에 와서 이마 받고 울고. 5번 안 울다가 다 와서 끝까지 참다가 급식실에서 여자애들 친구들이랑 같이 말할 때 울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 다 울려버리는 굉장히 호랑이 선생님이었어요. 저 굉장히 눈물이 많은 남자입니다. 울음을 참았죠. 음... 재수할 거예요? 하... 그때는 사실은 여러분들 재수 결심을 했을 때였어. 거의 수능 보고 바로 했어요. 음, 네. 재수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도 없어. 멋있지도 않아. 네, 재수할 겁니다. 이러기도 아니고. 찌질 민우 시절이기 때문에. 재수할 것 같아요. 어휴, 그 호랑이 선생님이 보기에는 얼마나 자신감도 없고 어, 얼마나 미천해 보이고 있어요, 사람이. 재수하면 재수하는 거고. 아니, 뭐 재수 못해? 그럴 수 있잖아. 나한테 한 소리야, 과거의 나의. 지금이랑은 마인드가 달라졌으니까. 재수할 것 같습니다. 재수하면은 그냥 하는 거지, 무슨 뭐. 어? 어이고. 허허허허. 남자스럽게 뭐여. 재수하면 재수하는 거지.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지. 재수할 것 같으면 뭐여. 그래서 딱딱 그 폐보를 딱 찔러버리니까. 갈비뼈 옆에 두 번씩 갈비뼈 딱 찔러버린다고. 말의 음성으로. 전곡을 찔렀다는 게 이런 감성일까요? 너무 아픈 거야. 너무 폐보가 다치니까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기. 그동안 또 말이 없다가. 재수한다며. 재수할 거. 아, 재수. 그땐 뭐. 유튜브 발표 1타 미미미누가 아니었어. 그니까 그 선생님 마인드는. 재수할 건데 왜 거냐 이거야. 그 선생님이 입시 경력이 몇 년 차야.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 나오자마자. 바로 있잖아. 눈물 안 보이려고 딱 갔는데. 눈물 안 보이려고. 리신인 줄. 궁 썼어. 야. 치고 나갔어요. 이제 1층으로 갔죠. 근데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차라리 이렇게 못 볼 거면. 엄마한테 좋은 말이라도 하나 더 해줄걸. 이 감성. 인정하시죠? 그니까. 아, 엄마 진짜. 엄마. 아, 진짜 왜 지금 들어와요. 나중에 저기 뭐냐. 밥 먹으러 와.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지. 아니, 그거 알아서 한다고요. 저 지금 게임 저기. 아, 저 지금 승급전이란 말이에요. 이 등급이나 승급할 것이지. 롤에서 저기 저 저. 브론디하고. 브론디하고. 실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 아, 진짜. 엄마는 몰라. 팡. 인정? 5시간 전 네 대화 인정? 내가. 조금 더 말만 예쁘게 할걸. 온순하게 할걸. 아버지는 어떻게 물어봐요. 그. 지시대명사로 시작해. 인정? 그. 아래로 내리깔잖아. 그러면 오늘 반찬 이것밖에 없나. 아이고 아이고. 맨날 다는다. 내가 밥집이야. 밥집 아줌마야. 아니, 그게 아니고. 계란말이가. 이틀째로 하나 나오나. 어. 뭐 정. 정부 정책인가? 그 지옥의 하데스까지 끌고 갈. 어. 그 반찬 다툼이잖아. 그. 다시 추운 겨울날로 올게요. 그 추운 날에. 눈물 마르기는 괜찮거든. 그러니까 눈물이 빨리 말라. 빨리 옷 기술을 닦아. 그 당시에 옷 자체가 제가 니트였거든요. 닦아. 근데 여기 보풀이 이만큼 묻어. 눈을 닦았듯이. 보풀이 눈에 묻어가지고. 아. 뭐야. 검은색이. 닦아내고 이제 내려갔어요. 부모님이랑 탔어. 뒤에 탔는데. 선생님이 뭐라니. 다시 울었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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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엄마도 앞에서. 운전대 하나가 이게 손이 올라가. 뒤에서 보잖아. 오른손이 올라가. 난 그때 엄마가 왼손잡인 줄 알았어. 왼손 운전 개 잘해. 아 진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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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